오케이 데미안이나 깨자 아쉽구만 아쉽 아쉽구만 어우야 좋았고 게스트 따갖고 다시 해야겠구만 아쉽구만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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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도핑이 다 없어져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아 아 쌓였네 제가 한번 해야겠구만 아이고 칼자루가 언제 쓸마당 안되겠는데? 쌓이겠는데? 6 어휴 제발 아휴 아 나 죽었다 아 나 죽었다 죽었어 한번 기회 있을까? 라스트? 바로 한다면? 아 근데 위치가 좀 오케이 판단 좋았고 오오오 아 스탭 못쌌어 다 날라갔어 아 아 나 왜 자꾸 뭐하냐 바인드 바인드 썼는데 묵혔어 바인드 달러갔어 하하하하 아 이것도 묵힐 기세인데 아 바인드는 좀 크다 커 또 누가 넣어줘요 네오맞춘가 아니네 또 죽었네 아 또 위험하군 아 진짜 넘어 벌리 아 이건 어쩔 수 없냐 죽는 판단 보셨습니까? 일부러 죽어가지고 칼자루를 안 나오게 했지요 하하하하 부신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렇지 판단 좋았고 흐흐흐흐흐흠 흐흐흐흠 아 아 어렵겠다 아 도핑이 다 빠져가지고 조금 핫하네 아 좀 할 수 있는 거 좀 할까 지금 좀 핫해 제주 이게 버프프리저로 살려놨어야 되는데 다 깨져 가지고 어 여기에 부신분이 에어shield 4 죄 아닙니다 이사람 Arthur 그래도... 3, 40억원 나와야 되는데... 아 이거 너무 못가서 힘들겠는데? 너무 못갔어... 아 이게 바인드 씹힌 게 좀 컸다... 바인드 씹힌 게 좀 크진 않나 싶네... 어... 바인까지 설치해 주세요 자, 이제 멈추냐를 할 수있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뭐야, 어우, 갑자기 왼쪽으로 날아가요. 위험해, 어려울 것 같은데.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아 여기 해달라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링오버섬으로 한번 써야겠고 링오버섬 쓰고 다음에 리레링으로 딜을 넣지 다음번에 링오버섬 다음번에 링오버섬 다음번에 링오버섬 다음번에 링오버섬 풀려라 풀기 귀찮아서 아니 왜 안풀리냐 끝났는데 꽤 길다 그냥 내가 오른쪽부터 눌러서 끌걸 괜히 풀릴 때까지 기다렸대 내가 풀릴걸 다 끝났네 에어폰인데? 크리 데미지 엄마 보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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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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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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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퍼? 아니요. 리그오브? 어이구 깜짝이야. 어이구. 오케이! 아우 살았다! 아 왜 자꾸 맞냐 이거 아와디 아와디 화이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됐다 아 좋아 무빙하면서 걸피하는 거 좋았어 아 스택 스트로크 스택 아 리본 구성 많은데 아 이거 뭐하냐 QD 데미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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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다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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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틸을 안고 스틸을 안고 아 네네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빠지죠. 아 너무 올라가는데 아 너무 올라간다 너무 올라가 또 올라갔네 잠시만요.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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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다. 1틱이었어. 딱 1초 남았어. 드래곤 스트라이크 쓰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국수? 오 살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게 수개가 있어도 맞는구나. 끝에 거치면. 일단 부스를 좀 자측으로 모아놓고. 일단 부스를 좀 자측으로 모아놓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잠깐만. 오, 야. 뭐에 죽은 거야? 칼에 죽은 거야?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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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바인 적이 떨어삘? 192살. 바인. 바인 또 죽겠다. 바인욱. 비anka . 아... 또 씹혔다, 바인트. 두 번이나 씹혔다. 아... 또 씹혔어, 바인트다. 또 씹혔어, 또 씹혔어. 유디트 또 다 날라갔다. 다 날라갔어. 아... 일부러 막부 옆으로 떨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. 다 날라갔어. 뭘 이렇게... 못 뵐 것 같은데... 아... 안될 것 같다. 역시 스킬 없는 부재가 좀 컸나... 안될 것 같은데... 잡을 보고... 안될 것 같은데... 이제 세 개 나올텐데... 아... 어렵겠는데... 저 헷갈리 이따 먹고 있어. 저 헷갈리 이따가 먹을까? 마 because... 이제 세 개가 있는 건가..? 아... 이제 세 개가 없어서... провocated 10분을 잠시eri 들었고... 안 될 것 같은데 맞아봐 맞으면서 빨리 스티를 넣어 그냥 딜 넣고 빨리 살아나자 그게 낫겠다 죽고나서 바로 살아나서 딜을 넣지 그게 날 것 같아 피하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 빨리 죽고 살아나서 바로 딜 넣는 거지 2분밖에 남지 않았어 아직 그에게는 3개의 상자가 있지 JU ejemplo 악애애애애애 아 왜 bg하지 2분이 더 남았네 바인드도 아직 남아잇따기요 아 characterized 자 보지앤 보지앤 나왔으면은 그게 깨졌겠지? 무기 하나 먹은 것 같은데? 아 쉼을 안 썼네 다 썼는데 아 그러네 데미안의 조각 뭐 나온거야? 조각 하나 영혼 3개 영혼 도둑 조각 2개 앱솔렙스 데스페라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? 아 그래도 2개 나와야지 30분 했는데 가격이나 한번 봐야겠구만 앱솔렙스 데스페라도 1억 5천 1억 6천 아 그래도 소소하네 그쵸? 혼자 가니까는 확실히 낙인석 낙인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억정도 되는거 아닌가? 2,3억? 4,500에다가 그럼 2억에다가 스퀘어주고 이것저것하면 한 3억정도 되나보다 굿! 힘들었어 더 높은 거 맞지? 3,4억정도 되나? 3,4억정도 되나? 2,4억정도 되나?